다음 그래프에 A와 Q의 부호를 그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먼저 이 이차함수가 지금 위로 블록이거든요. 그러므로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? 음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. 그리고 Q는 꼭지점의 Y좌표죠? 그렇죠? 이 점 자체가 Q예요. 여러분도 지금 해봐서 아시겠지만, 그렇죠? 이 Q라는 게 뭐냐? Q만큼 세로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꼭지점의 높이가 0이었는데, 세로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,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, 딱 그만큼 꼭지점 좌표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Y좌표가 위에 있죠? 높이가? 0보다 큰데 있죠? 그래서 Q는 0보다 어떻다?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이 Q가, 이 Q 자체가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? Y좌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